네, 세 번째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우석 부사장님. 어떻게 어제 잘 쉬셨나요? 잘 모셨죠. 마음속으로. 저희도 이제 종목들이 러시아 때문에 타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종목이 타격이 있어서 이펜 같은 기업들 일단은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직원 상당히 3분의 1 정도였다. 그런데 빠진 내용은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CEO께서 갑자기 어닝 가이던스를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참고를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실적이 안 좋은 게 나아요. 안 좋은 게. 이미 발표한 실적의 전망을 거둘 때가 더 문제입니다. 거두는 건 상당히 모르겠다. 거두는 이유가 그런데 정확하게 나왔나요? 거두는 이유는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실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베시베니아에 있지만 주 무대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직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문제인데 실제 전쟁이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을 정확히 파괴 안 되는 거고 실제 매출에서는 4%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직원이 워낙 거기에 많은 직원도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본사를 이전할 것 같아요. 본사라든지 회사의 준 무대를 다른 쪽으로 옮길 것 같은데 그 옮기는 기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끝난다든지 이런 기사가 나와주면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좀 믿음이 안 가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단순 반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난다고 혹시 보십니까 두 분 말씀 잘하셔야겠죠. 저는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여쭤본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지만 끝나지 않았지만 약간의 내성이 생기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 이제 오늘 또 양국의 대표가 만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발전적인 내용이 나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고요. 오늘 다른 것보다는 오늘 하원에서의 제롬8 연주일에 연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일단 제가 준비된 내용을 같이 볼 건데요. 오늘 준비된 기사가 좀 있는데 일정이 좀 있으셔서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 말씀드릴까요 줄여서 해 주시면 저희 피디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오늘 여기 굉장히 더워서 하라고 해도 오래 못합니다. 일단은 4가지 주제를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의 가장 큰 오해 한 가지를 가져왔고요. s&p500 종목들의 러시아 평균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코로나 상황 최근에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매번 체크를 좀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저는 미국 쪽으로 주로 많이 보는데 최근에 많이 빠져서 코로나 확진자나 치명률 자체가 한국은 좀 급증했지만 한국은 좀 많이 늘었고요. 올 20만 20만 넘었죠.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상하기 싫지만 중국과 대만의 긴장관계로 인한 연향이 어떤 게 있는지 왜냐하면 최근에 자꾸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중국과 대만의 싸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침 그 관련한 보고서가 나와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피어드 그래드 인데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공포 탐욕 지수가 18입니다. 저거 일부러 가져오신 거죠? 왜 그러죠? 저 숫자를 아니죠. 아니죠. 아닌가요? 우연히 18이었죠. 그러니까 18 뭐 솔직히 잠깐만요. 아닙니다. 아니 뭐요. 발음을 조금씩 주의해 주시면 18 18 18은 18이죠. 그렇죠. 18이죠. 보통 이제 극도의 공포가 24인데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걸 처음 봅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저 숫자를요? 네. 처음 본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쟁에 대한 부분 상당히 우려가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8을 찍고 더 내려가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푸틴에 대한 내용인데 2013년 11월 달에 푸틴의 지지도가 61%포인트였어요. 그런데 2014년 4월에 크림반도를 침공한 다음에 82%포인트까지 급증합니다. 급증해서 이제 이거 어떤 얘기냐면 지금의 푸틴의 모습들이 과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보고서인데 현재 1월 말의 지지도가 69%포인트니까 더 증가할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밑에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푸틴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거 크림반도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 지지도가.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쉽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3,500명이 러시아군이 사망했다는 거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다음에 금융 제재 문화 제재 스포츠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거의 전반기적인 제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도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플폰을 안 판다든지 나이키 신발을 안 판다든지 상당히 그런 게 나와지고 있고 디지는 영화 상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건데 지금 금리가 9.5에서 20%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2배 이상 올라갔다 보니까 또 루브라가 폭락하다 보니까 atm을 통한 인출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줄입니다. 그 줄. 아니 그 atm이 다 텅 비어있다고. 더 비어있습니다. 그렇죠. 2시간 기다리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해외 송금도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기사가 뭐냐면 곧 러시아의 모든 행이 자금이 동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최파구님은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제 저런 게 뱅크론이라고 해서 과거에도 이제 유럽위기 금융위기가 오거나 경제기고 하면 저런 뱅크론 형태가 일어나거든요. 사실 저럴 때가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혼란이나 패닉이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사실 저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물 자산에 대한 출구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강남권에 10년 이상 있었지만 강남의 자산권으로 실제로 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몇 킬로 단위의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 저런 극단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뭔가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실제로 전란을 겪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여쭤봤더니 일단 내 주무원에 현금이 있어야 된다. 현금이 있어야 마음 편안한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안타깝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그다음에 러시아 ETF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ETF가 75%가 빠졌어요. 최근에 두 달 동안에. 차트가 나갑니다만 이거 투자 간점이 아닙니다. 간점이 아니라서 이렇게 많이 빠진 국가 ETF를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크림반도 역시 약 30 40% 하락이었는데 거의 두 배까지 빠지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게 바닥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혹시 러시아의 가장 큰 국영은행이 뭔지 아십니까 두 분 스베르뱅크. 스베뱅크. 이건데요. 스베르뱅크 가장 역사상 가장 큰 국영은행이죠. 이게 1841년에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요. 0.0144달러. 이거 뭐 아시겠지 보면 한 석 달 전에 22달러였어요. US달러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0.0114. 그러니까 이게 혹시 여러분들 해외 주식 수료 혹시 아십니까 수료? 해외 주식 수료. 한 번 매매하면 얼마입니까 0.07%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르지만 이건 주가가 0.0124달러예요. 팔아봤자 수료가 안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어도 읽기가 좀 그렇네요. 스베르뱅크. 스베르뱅크.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은행이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해서 지금 아까도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푸틴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분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연행이 있는 많은 분들이 러시아 쪽에서 부유하신 분들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너무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푸틴이 버티고 있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진 게임이 아닌가 진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푸틴이 푸틴 스스로가 먼저 손을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국민의 고통이 심하고 이게 볼 때마다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기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주 나쁜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계속 이런 전쟁이 이해가 갈 수 있을까 아닌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뭔가 좋은 수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은행 이름을 잘못 지은 것. 스베드요? 영어로 읽으면 스벌뱅크. 스벌. 아까 18에 이어서 계속 글을 파손 안 되는 하위가 없었습니다. 저런 거 이제 일부러 저렇게 가져온 거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순서하게 가져온 거고 제가 늘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이벤트 기사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이 스베르 뱅크는 계속 들으실 것 같은데 스베르 뱅크가 물론 파손 안 하겠지만 주가가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반면에 결상제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제렌스키 대통령은 91% 앞쪽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응원과 원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푸틴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희극 배우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어려울 때.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남자답고. 어려울 때 어떤 자기 스스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인기도가 높아진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키가 되게 작으시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요? 작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보시는 그림이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우리 이제 두 분 두 분이 다 민방이 아닙니까 민방이 민방이죠? 저 민방이 끝났죠.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요. 남자로서의 그 가치를 잃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이 왼쪽에 있는 분들은 제대하신 분들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크라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요 지하에서 지금 화염병을 만들고 있는 아주머니 모습인데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지금의 정의 군인이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것들이 러시아군을 이기고 있는 그런 한 면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좀 멋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안타깝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모습들은 상당히 우크라인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가 의외로 어려웠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러시아의 가장 엑스포저가 큰 기업도 그러니까 매출 부징이 큰 기업들을 보여주는 건데 메타 구글 마스터카 델타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러시아 매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요. 어쩌고 줄여야겠죠. 그리고 또 어제 아메리카 이스프레스 카드가 급락했거든요. 아메리카 이스프레스 카드는 아예 러시아하고 거래를 끊겠다. 거래를 끊으면 솔직히 매출에 대한 감소 때문에 기업은 타격을 받지만 사실은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끊는 거죠. 사실 그래서 조금 미국 기업들까지 그런 뭔가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림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기업이었고 다음은 자동차 업체마저 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이블드 트럭 볼보 할리 데이비슨 gm 폭스바겐까지 그렇게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디즈니 소니 워너브라더스 로쿠 유튜브 틱톡까지.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주가는 저렇게 하면 좀 빠지는 게 많아요. 빠집니다. 어제 다 빠졌고요. 심지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매출 비중이 한 3%거든요. 그걸 또 과감히 포기하겠다. 다 버려버리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진짜 대단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들의 가장 우선시하는 순위가 뭐냐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반대 가는 모습인데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의 때문에 그런 거는 과감히 포기하는 게 아닌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주가 하락은 좀 마음이 아픈데 저 부분이. 멋있는 사실 정의로 온 거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림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 7일째거든요. 7일째인데 그럼 아까 보여드린 여러 기업도 있지만 전체 s&p 500개 기업들의 러시아 매출 비중 평균이 얼마인지 딱 나와집니다. 0.1%. 얼마 안 되죠. 그러네요. 얼마 안 됩니다. 평균치게 되면 얼마 안 되고 하지만 고유가 연용을 받는 기업은 약 9%. 특히 소비자 기업은 18%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때문에 어려워지는 건 일부 기업이지만 전쟁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유가 때문에 피해받는 게 많다. 오늘 유가 혹시 보셨습니까 wti? 오늘 아까 103달러. 108달러. 108이에요 지금? 108까지. 108번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지금 조만간 110도 볼 수 있는 구간이. 그다음에 일가계에서는 125까지 쭉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전쟁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유가 때문에 연용을 받는 그런 모습이 크니까. 고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유가를 건들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유가. 유가. 유가 건들면. 이것도 보실 건데요. 지금 미국의 갤런의 모습인데 주유소 가시면 작년에 2.6달러였어요. 갤런당. 그런데 올해는 3.54달러까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A 쪽 가면 5달러까지 보인답니다. 그만큼 많이 증가한 거라서 이게 어디로 반영되는 건 물가에 반영되겠죠. 어려워진 상황은 사실은 이 물가 때문에 멀어지고 있는 거라고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림은 밀. 밀. 밀에 대한 모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봤더니 앞서 1부에 하신 분이 또 빵을 사오셨더라고요. 빵을. 빵튀기. 빵도 사왔어요. 빵도 사왔어요. 빵 먹고 왔거든요. 빵 먹고 왔거든요. 그래요? 값이 오를까 봐. 빵을 먹으려고 했는데 빵도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미리 18.4%입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7.03%로 이 둘만 합치면 25%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값이 올라갈 걸로 보니까 지금 최고치 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품가에 올라가는 걸 볼 때는 물가를 건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역시 인플레스 다시 한 번 올 것 같고 금리 이상의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시장을 짓눌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전쟁보다는 물가 쪽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서 지나간 그림인데 이거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고서의 한 구조를 갖고 온 건데요. 제가 정확히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차이나 대만의 어떤 대립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만약에 극대화된다고 그러면 대립 상황이 보시는 것처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친마켓의 절반 이상의 피해가 온다.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캐퍼 제주 캐퍼에 대해서 약 90% 이상의 연약이 있다. 반도체 건들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글로벌 증시는. 저게 정말 무서운 거군요. 엄청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밀도 중요하고 유가 중요하죠. 그런데 반도체는 기계에 안 들어간 기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200여 개의 반도체가 꼽혀 있으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거의 끝나는 시장. 지금 저 부분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겁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들이 파운더리가 tsmc와 삼성전자인데 우리가 보통 10나노 미만이라고 부르는 최근에 수요가 가장 많은 초정밀 반도체는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사실 tsmc가 글로벌 1위 기업이거든요. 특히나 초정밀 쪽에서는 삼성부터 약간 앞서가 있다 보니까 저기를 만약에 중국이 커트해버리면 미국 입장에는 반도체 공급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서 대만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특히나 반도체라는 게 지금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it였는데 지금은 자동차 그리고 그 외의 가전산업까지 다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향후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지자스 리스크 후보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부족에 의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아예 전쟁 때문에 만약에 진짜 90% 이상이 만약에 훼손된다고 그러면 거의 글로벌 증시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라고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한번 코로나 상황을 볼 건데요.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구간관에 보이는 이런 확진자의 모습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있는 치명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만 명 넘어갈 때는 1.98%였고요. 80만 명 넘어갈 때 1.69% 60만 명이 될 때는 1.56%였는데 340만 명 찍고 내려가는 이런 속도에서는 0.32%입니다. 치명률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빠르게 번졌지만 3만 명 차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일부 감기화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jp모건의 리포트를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마지막 단계 엔데믹으로 가는 형태다.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빌게츠의 그 말만 아니었습니다. 빌게츠는 또 다른 전염병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오미크론의 끝으로 약간 코로나는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실장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셀프포스.com인데 제가 셀프포스.com을 가져온 이유는요.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퍼가 높은 기업이었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던 비싼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퍼가 110배였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44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높죠. 높은데 시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eps가 0.74 대비해서 0.84가 나왔고요. 매출이 70억 달러 대비해서 14억 달러 나왔기 때문에 잘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하는 기업들이 금리 때문에 좀 타격받았잖아요. 그런데 성장에 문제만 없으면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점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 셀프포스에 대한 주가 흐름은 좋을 걸로 보여주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물론 고파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시점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잘 시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니콜라 사봉 시점을 말씀드릴 건데 역시 매출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1억 5천9백만 원 달 적자를 보였는데요. 작년부터 적자가 커진 모습인데 약 2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인 거거든요. 한 분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2021년도에 대한 매출이 예상치가 딱 1억 5천만 원 달 매출이었거든요. 그 매출은커녕 적자가 나오는 모습이어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망은 올해 배틀 전기차를 300대 500대까지 만들겠다는 게 올해 전망인데 만들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300대 500대를 만들려고 그러면 뭔가 공장에서 뭔가 가동이 되거나 예약을 받거나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미국 투자자분이에요. 니콜라에 투자를 하셨던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투자를 하고 니콜라가 그때 뒤에서 밀었네 이래가지고 이슈가 있다가 공장을 매일 찾아가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공장이 가동되는지. 그걸 유튜브에다가 계속 업로드를 시켰던 그런 투자자분이 있으셨는데 최근에는 제가 사실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이거 지금 굴러간다 해서 주가에 실질적으로 약간의 반등을 줬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시 가동이 되고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못 만든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실적이 잡혀야겠죠. 잡혀야 되고 또 한 대 갖고는 안 되겠죠. 10대 100대 1000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우려를 시키려고 그러면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트레이밀탄의 어떤 그런 성취행 우여까지 그런 부분들을 벌금이 확정됐죠. 그래서 벌금 낸 걸로 약간 일달아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적은 좀 더 좋아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파이를 가져와서 소파이. 소파이 좋아하시죠 두 분 다. 소파이를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부터 매출은요. 2억 달러 4억 달러 6억 달러 10억 달러까지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에비타는요. 2018년 대비 2019년에 좋아졌고 그다음에 더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올해 4분기에는요. 드디어 에비타 기준 플러스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단기순위 아직까지 적자지만 에비타는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비타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자 비용 그다음에 택스 강가산을 하기 전에 이익이거든요. 약간 영업 이익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지표인데 이게만 보시면 여전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줄거나 적자에서 완전히 흑자가 전환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만간 조만간 이 기업도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지금 한 38%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파이 많이 빠졌죠. 그런데 아직까지 완벽한 흑자가 아니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적자 폭이 주는 모습 보이거나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기업 투자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은행업 라이센스인데 얼마 전에 골든퍼시픽이라는 은행을 하나 인수했잖아요. 지역은행을. 인수해서 지금 은행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는 것도 전해드리겠고요. 이런 기업들은 흑자의 모습이 아니지만 한 번씩 관심을 가지면 하다는 거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보여드리고요. 그런데 주가는 오늘 아마 조금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히 보고 시간을 맞췄지 않습니까? 맞췄습니다. 훌륭합니다. 무려 19페이지로 빨리 지나갔습니다. 보시고 선물 흐름 본 다음에 간단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선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500의 0.3 플러스고요. 다우가 0.41 플러스. 나스닥의 0.2 플러스로 약간 상승폭이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 가도 된다. 왜냐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호재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바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을요. 실시간 맵입니다. 맵인데 똑같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에너지 기업 센 건 똑같죠? 저 그림을 이렇게 딱 보시면 에너지가 오늘 108달러 올라가면서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세일포스 닷컴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오늘은 방산주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비자 마스터카드는 지금 대부분 다 카드사들이 러시아의 관계를 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테슬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포드까지 올라가면서 테슬라 최근에 좀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독일 베를리 공장에 대한 가동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파나소닉의 배터리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4680인가? 있지 않습니까? 큰 요약한 거? 그것도 또 아마 내년년덱 세상이 가능하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재롱팔 연중위장이 얘기한 게 있는데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의 우크라아 연영 때문에 그걸 얘기했고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멘트니까 하겠죠. 하겠는데 문제는 그거죠. 3월 16일 날 0.5냐 0.25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0.25. 시장은 지금 0.5의 확률 거의 제로화 되고 있고 0.25로 거의 다 패딩하고 0.25로 가고 있죠. 점점점 퍼지게 퍼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확정질 수는 없지만 비중이 높아진다고 0.25로 간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0.5를 하자고 하는 주의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간단하게 나오는 기업들 기사를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기사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세일포스닷컴은 시점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노드스트롭이라는 백화점 아십니까? 저는 알죠. 고급 백화점 아닙니까? 고급 백화점. 고급 백화점인데 굉장히 시점이 안 좋았던 기업이잖아요.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빨리 전쟁 못하는 바람에. 30% 올랐어요? 시점이 잘 나왔습니다. 원래 1.0이 나왔는데 예상했는데 1.23이 나오는 바람에 비트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요. 전망까지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딱 한국처럼 상한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1%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일포스닷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포드인데요. 포드 기사는 전기차하고 레거시 비즈니스 그러니까 뭔가 기업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기업 분할을 호재 인식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내일 확인해보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포드 기사였고요. 소파이. 소파이가 15.5%.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적차폭이 줄고 있고 또 은행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 이제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러 아이비들이 이거는 부족하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왜냐하면 이제 완벽하게 흑자전환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소파이에 대한 실적의 개선다는 걸 봤을 때는 한 올해 말이면요. 완벽하게 단계 수입니까지 흑자전환하지 않을까. 그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아베코론 피치는 우리가 이제 의류업체인데 여러분들 그냥 의류업체는요.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간에 전망에 대한 서프라이 체인의 문제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얽혀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망이 안좋아 주가가 빠진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역시 약 8.1%가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달러트리. 달러트리는 뭔지 아시죠? 미국판 다이소. 그렇죠. 미국판 다이소죠. 이것도 한 1%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다고 그러네요. 소폭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얼마 안 되는 상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달러트리 얘기할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달러트리 같은 기업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1달러짜리 누가 상했냐 하시는데 미국이 의외로 좀 가난한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가면 3불 5불짜리도 많이 있어요. 있죠. 조금 좋으면 3불 5불이에요. 가봤죠. 그런데 저는 들어가면 너무 플러스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 너무 심한데 제가 뭘 사서 갖고 와보면 나이 딱 금방 한번 켜면 꺼지고 망가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싼 물건이 있다는 거 고른 가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장우석 부사장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오늘 저희 PD님께서도 저희 이제 밑에 오픈 스튜디오 때문에. 내일부터는 지하로 가는 겁니다. 네. 지금 끝나시고 또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양해 차원에서 조금 한 5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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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장님. 네 오늘 오픈 스튜디오 약간 더워서 부사님도 좀 고생하셨고 저희도 약간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요. 지금 땀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네 땀이 많이 나요. 지금 채파고님이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지금 더워가지고. 더워요. 일단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가 시장을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자들 모두가 예전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밀레니얼 세대의 이론으로서 부끄럽지만 역사와 전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강국과 소국 간의 싸움에서 과거처럼 강자의 논리가 합리화 되거나 강국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의 주권 인간의 존엄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을 존중받는 모습에서 좀 국제사회에서 희망을 좀 가지는 것 같고요. 조금 빠른 시일 내 평화가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내일은 오픈 스튜디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9시에 저희 글로벌 라이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한 번쯤은 서비스로 구매하자 가득 가다듬어 아멘 고금 그리고 이런 itt